아름다운 여자들의 우정은 지질때까지! 인스타 라이브 처음 해봐요 벌써 이모컨 들어왔어 흠 안녕 헬로 최애가 갑자기 인스타 라이브 하고 싶다고 해서 켰는데 필터가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필터가 눈에 띄었어요 우리 우정은 지질때까지! 지질때까지! 우정 좋아하지 근데 엄청 빨리 안 위로 간다 그러니까 댓글을 많이 안 한글 쓰고 한글 처음부터 쓰지 언니들 오늘도 예뻐요 감사합니다 토끼 응 맞아 언니는 토끼고 나는 토끼잖아 토끼잖아 그래서 내가 낀다고 그랬어 너랑 응 쯔위 사이에 껴줘 띄위 사이에 요거는 아름다운 여자 리보정을 디질때까지가 아우디구나 아 웃겨 뭔가를 좀 바꿔볼 그게 있지 않을까? 응? 모린 아니 등장 안하네 몰이 등장 안해? 왜 등장해? 이거 완전 필터 괜찮아 아니 마음이 실을 수도 있잖아 얼굴이 아니라 필터 완전 개춘 필터 괜찮지? 좋은 냄새 나네 진짜? 너도 완전 생얼 아니야? 완전 생얼처럼 안 보이잖아 생얼처럼 보이는데? 넌 웃어 없어 버블 라이브 아니고 스타라이브 탈색해서 그래 체형이 좀 괜찮아 요렇게 하면 괜찮아 응 체형이 괜찮네 오늘도 괜찮아 하루에 1초만 날 사랑해달라고 나머지 23시간 59초는 네가 널 사랑할 테니 2초는 안 됨? 안 됨 그치 귀엽지? 더 탐내네 안녕 안녕 어 소미한테 소미한테 데리고 왔어 뭐 하냔 소미야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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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너가 진짜 좋아해 방금 안 돼 로그인 너 생각해 다음 좋아해 응 너 저 눈썹으로 저거 너 진짜 없어 너 진짜 없어 와 사나언니 사나언니도 들어왔어 너 진짜 없대 야 너 진짜 눈썹 영상 보면 없어 눈썹 없어? 아 진짜? 그렇게 없어? 사나언니도 답장했어 뭐라고 했어? 층이야 층이야 너 눈썹 없어? 아 눈썹 있어 왜 이렇게 써 우리 여기 있을게 하고 와 알았어 자 좋은 밤 되시고요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 안녕 바이